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 실기시험에 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안전 실기시험은 어떻게 치러지며 또 어떻게 해야 쉽게 합격할 수 있을까 저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실기시험 기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을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증방법과 합격기준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필답형과 작업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필답형 시험을 보시고 약 일주일 후에 작업형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배점은 처리가 됩니다. 필답형은 단답이나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간단한 단어를 쓰는 것부터 해서 주관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까지 주관식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 13문항 또는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배점은 55점을 줍니다. 작업형은 동영상 문제를 보면서 답안지에 내가 답을 작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1인 1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약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배점은 45점으로 처리를 해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전략적으로 우리는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업형은 일단 신경을 넘어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작업형은 신경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작업형에서 별도로 또 공부를 하는 것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짧은 5일 강의를 할 경우에 단기 특강으로요. 기업체에서 40시간을 하는데 작업형은 마지막 날 한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작업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는 게 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답형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 올인하시면 작업형은 저절로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요령만 아시면요. 그래서 저는 필답형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55점 중에서 목표로 몇 점을 통과하면 몇 점을 넘기면 작업형에서 수월하게 합격이 되는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목표점을 35점으로 잡으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35점을 잡으면 문항수로 따졌을 때 물론 배점이 다 다릅니다. 배점을 무시했을 때 문항수로만 했을 때 몇 문항 정도를 맞춰야 되느냐? 약 9문항에서 10문항 정도를 반드시 맞추시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3문제, 4문제는요. 항상 신출문제나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한 9문제를 목표로 해서 나가시면 그리고 9문제만 맞추시면 성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업형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와 실기 필답형까지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오신 분이라면 작업형은 충분히 답안을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의 지름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암기 꿈에도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암기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필수 암기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암기한 지식을 토대로 나만의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는 해서는 암기한 내용을 그대로 적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린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만의 창의적인 답안을 적겠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이론 지식을 정의를 받았다면요. 내 방식대로 누가 물었을 때 이 책의 내용과 다른 방식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채점자가 봤을 때 외워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답안이 나왔구나. 이렇게 감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수업을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SF 암기법 활용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가 목동이 교과로 연설한다. 열심히 외운 겁니다. 필기할 때부터. 그렇죠? 이걸 실기에까지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내용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방어장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계가 자율 안전 확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방어장치가 자율 안전 확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아시틸렌 용접장치와 가스집합 용접장치. 어떤 방어장치인지 정리를 하셔야 되죠. 안전기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안전기. 목재공인 둥근톱기계, 날접촉 예방장치 및 반발 예방장치. 동력시 수동 대폐기, 칼날 접촉 방지장치. 뭐 교류와 그 용접기면 자동전격 방지기. 또는 롤러면 급정지장치. 롤러가 나오면 덩어리 세 가지 이렇게 또 나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방어장치에 관련된 사항, 성능기준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급정지 거리를 직접 구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연결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연삭기 그러면 덮개가 나와야 되고 노출 각도가 나와야 되고 플렌지 크기가 나오고 시운전에 관한 시간이 나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굴비역듯이 엮여져 내려가줘야 됩니다. 이게 안기법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실기시험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는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제가 하나 딱 나오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사항들을요. 아마 이 내용을 여기에 관련된 것만 공부하시는 건데요. 최소한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아시틸렌 같으면 안전기만 해가 됩니까? 설치 방법에 대해서 나와야 되죠. 취관마다 또는 분기관마다.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그 다음 그것만 나옵니까? 아시틸렌 가스에 관련되는 발생기실에 관한 설치 장소, 구조에 대해서 또 나와야 되죠. 1.5mm, 1.5m, 3m, 1.6분의 1 이런 것들이 쭉 따라서 나와줘야 되거든요. 실기를 공부하실 때쯤 되면 그 정도가 되면 내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법은 이렇게 활용해서 암기했는 내용만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엮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으면 시험장에 가실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암기도 있습니다. 건지는 만한 환경이 아니면 법관 모직을 안 사고 보험에 든다. 이런 내용은 뭡니까? 교육 파트에서 나왔던 거죠. 사업 내. 이건 과거 예고. 법이 바뀌면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거기에 교육 종류에 따른 교육 내용입니다. 건질 만한 환경이라는 것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이고 기계 위에 있는 물건을 긴급히 정리한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거죠. 채용시 및 사업 내용 변경시 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 감독자에 관한 게 지금 제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 빼놨는데 관리 감독자는 표지 환경이 감독을 역임하라는 것이라면 법관 모직을 공제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걸 가지고 답안을 만들어야 돼요. 실리기에서는요. 실리기에서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안기법을 SF화 안기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쵸? 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관, 그리고 법관, 관리 감독자에도 법관이 나오죠. 이건 보통 제외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쵸?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 관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그쵸? 이 사항은 참고하시는 것이고 세 곳에 다 공통으로 나오는 걸 써먹어야 되죠. 하나를 위해서, 하나를 암기해서 세 곳이 써먹지 않습니까? 그게 보금과 직업병, 그리고 보금과 직업병, 관리 감독자에도 보금과 직업병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걸 먼저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리고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제가 핵심 단어로 안기법을 만들었거든요. 핵심 단어가 들어가고 문맥이 맞으면 정답 처리해 준다 그랬죠. 굳이 글자 하나하나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보금과 직업병에 관한 사항, 아니면 보금과 직업병 예방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쵸? 문맥을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곳에 들어가는 건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세 곳이 다 들어가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두 곳에 들어가는 게 환경하고 관리 감독자에도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또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외에는 다 각자가 이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물건이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개정하는 건 작업개시전 점검에 관한 사항, 마음에 드시는 건 몇 가지 적으시면 됩니다. 그죠? 최대한 이 안기법을 활용을 잘 하시는 쪽으로 실기는 정리를 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안기법에 대한 안기는 기본적으로 되셔야 되는 거죠. 크게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창의적인 답안을 만들 것인가? 추락이라는 것이 나오고 추락이 나오면 재예방대책이 나오겠죠.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많이 다루는 겁니다. 건설 쪽에서는요. 그럼 여러분들은 추락에 대한 예방대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기 이제 공부를 하신 분과 공부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추락이라 그러면 혹시라도 추락 예방대책이요? 안전대하면 됩니다. 안전보도 착용해야지요. 이러시는 분들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추락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 제가 얘기하죠. 산업안전을 공부했다면 첫 번째에 나와야 될 답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작업 발판입니다. 왜 작업 발판이 나와야 될까요? 추락이란 개념이 뭡니까?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추락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고소작업이죠. 그죠? 바닥에서 넘어지면 전도, 넘어짐이라 합니다. 사람이 위로 올라와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추락, 떨어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위에 올라왔다 공중이 붕뜻습니다. 어디에 내 발을, 지금 우주 공간도 아니고 나는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자기 신의 발을 디딜 수 있는 작업 발판이 먼저 나오는 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대, 추락, 방호망, 기타 등등이 나오는 것이지 발판 없이 내가 손으로 무슨 어디를 이렇게 뚫고 해야 되겠습니까? 매달려가지고 작업 못하죠. 그래서 추락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안전한 작업 발판이 있어야 된다.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작업 발판이 공중에 갖다 놓으면 떨어지지. 얘가 공중에 있습니까? 얘를 지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이 붙게 되죠. 비계 등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비계가 뭡니까? 비계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면 이런 강관을 쭉 연결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건 누구라도 한 번씩 보셨죠? 이게 이름이 비계고 강관을 쓰면 강관비계. 하나씩 호딴자 하나씩 가져와서 조립하면 단관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계를 왜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이 비계를 설치하는, 이 구조부를 설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계라는 말이 붙으면 강관, 비계나 달비계나 말비계나 이동식 비계나 달대비계나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아, 비계, 발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창의적인 답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락 방지에 가면 안전한 자극 발판부터 먼저 나오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을 한다. 그런 다음에 추락 방호망이 나옵니다. 추락 방호망,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전대가 나오는 거죠. 안전대, 이런 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하고 나중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개구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이리로 사람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이걸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지대를 대고, 삥 둘리면 울타리가 됩니다. 가져와서 여기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는 수직형 추락 방망을 설치해도 돼요. 여기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뭡니까? 튼튼한 덮개를 하면 밟고 지나가도 되죠. 이렇게 구분해서 추락에 대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창의적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외운 걸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곳에 덮개, 여기서 추락하는데 덮개가 추락을 예방하는 방어대책이더라. 여기에 덮개라고 해도 안 되죠. 그리고 이곳에는 덮개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하셔야 되겠죠. 전기 안전 매우 힘드시죠? 냉장고를 만져서 감전됐습니다. 저는 이걸 냉장고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냉장고 문을 만드는데 감전됐습니다. 감전대책, 뭘까?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서 흘러나왔는 누설 전류를 접촉하게 됐다. 간접접촉이면서 간접접촉은 누설된 누전에 의해서 접촉한 것이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야, 생각할 수 있어야 간접접촉에 대한 방지 대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전 그러면 대부분이 누전이죠. 이 부분의 안으로 들어가는 충전 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위험이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직접 접촉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직접 접촉에 폐쇄형 외암을 하라든지 절연형 덮개를 하든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간접접촉 누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개념이 잡혀야만이 간접접촉에 대한 접지를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뭡니까?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이 나고 안 나고의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전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나 실제 전기는 어렵습니다. 전공하신 분들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작업형에 대한 나의 생각은요. 작업형은 크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실기 필답형까지 했는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자형 사다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하시던 분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동영상 문제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죠. 사다리에서 작업했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다리는 작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왜요? 바닥에서 올라가서 작업하려면 앞에서 제가 추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발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작업 발판이요. 그런데 여기는 발판이 없습니다. 지금요. 발판이라는 것은 발 전체를 다 디딜 수 있는 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다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동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사다리식 통로거든요. 이걸 먼저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대비를 잘 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에서는 작업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계를 가져와야죠. 비계가 제가 얘기하자면 목적이 오로지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강립비계 또는 말비계 이동식비계 그보다 더 좋은 건 고소작업대를 가져오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 이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글자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유연하게 답안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실기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불합격하시면 안 되죠. 다 합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실기 강의는 제가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강의라는 것은 공감을 하셔야 되고 감동을 느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동을 느끼면 제가 강의를 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면 제 강의 잘못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